너 진짜 쌍둥스러워 뭐야 왜 죽었어 출탑 위에? 에이 어 뭐야 핵증이다 핵샷 50호 핵증이다 전적 쳐보니까 전적 미쳤어 야 하는거 보자 야 이렇게 하는거 보자 follow me 오케이 오케이 I follow you 얘 핵증이 맞는거같은게 죽은판들은 막 0킬 0킬 0딜 막 이런건데 이긴판은 막 평딜 막 딜 천씩 넘게 놓은 뭐 대부분 I'm very handsome 삼성? 어마어마한가본데 삼성엑스인데 국산엑스네 They are farm 일단은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 좀 플레이하는거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They are famil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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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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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건 총들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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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핵은 원거리를 쏠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돼 사이트 있든 없든 핵증이면 다 때려 잡을테니까 총 주면 노피플 노피플? 적 없대 약간 지금 느낌 왔죠? 노피플 나왔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노피플 나왔어요 굉장히 움직임이 베린베린한데 저런 애가 킬 헤드샷율 50%라고 일단은 거의 움직임이나 말하는거 봤을때 90% 느낌 왔어요 문 여는 속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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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뭐야 뭐야 야 뭐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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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순간이동하는데? 금방 벽 뚫고 히히히 한거 보니까 이거 대박인데? 왓? 야 왓? 왓? 일단은 99% 99% 왔습니다 90% 아니야 이제 99% 왔어요 99% 우연이 아니고 벽돌을 그냥 쓰는거네 일단은 야 뭐야 뭐야 야 오케이 나왔어?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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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예예 컴온 컴온 투 투 투 투 투? 투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 빼박이다 예예 컴온 야 머리 머리 날아가는거 봤어 상대 지금 킬킬킬킬킬 야 아 아 아 아 야 일단 100% 왔다 핵 100%다 여러분 생각엔 언제 끝내는게 좋다봅니까? 좀 더 해 팀원 신고기능이데? 팀원 신고 어떻게 해? ESC 팀관리 신고 일단 신고했어 얘 좀만 더 봅시다 무슨 핵까지 쓰는지 여러분 핵쟁이 탐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핵쟁이가 어떤 핵을 쓰고 운영자분들도 이 핵쟁이가 어떤 핵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힐 안하고 약간 관음만 해볼게요 쏘는 척만 해야지 어? 에너미 저기 언더기 어? 에너미 어 W? W야 어 미친 쟤도 핵이야! 야 죽여줘! 위세 야 죽여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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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하면서 금방 쏘는거 봤어요? 야 어디 있는데? 어?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예예예 짐 짐 어어 에너미 에너미 모러사이클 칼 칼 칼 칼 야 차 지나간거 다 죽여봐 야 조절하지 말고 그냥 다 쏴 빨리 하우스 하우스 오케오케 피플 피플피플 왜왜왜 하우스 하우스? 야 오케오케 집안에 적있대 조심해! 조심해! 핵잭이 들어갔다 조심해! 핵잭이 들어갔다 조심해! 핵잭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오케오케 이 새끼가 진짜 내가 죽고 얘를 관전할까요? 얘를 죽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둘중에 하나 고르세요 죽여? 관전? 여러분 투표 받을게요 1평집 들어가서 투표 받아요 죽여 죽어 두개입니다 죽여 죽어입니다 죽어가 맞는데? 죽어가 60표고 죽여어가 37표인데? 뭐야 뭐야 죽겠습니다 죽어가 많음 죽어가 많음 죽여 오케오케 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아이 아이 캐리 하나멘 아이 케리 하나멘 아니 적 적한테 죽고 싶은데 적이 없어 찾았다 적한테 죽고 싶은데 적이 없어 적이 없어 찾았다 적인다 나.. 제가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죽는 거 선택한 건 여러분들이 투표가 과반수가 죽어가 나서 전 죽은 거예요 헥쓰는게 짜릿한가봐 저기 저기있나봐 뭐 어디 보는데 야 어디 보는데 야 야 야 너 어디 보는데 야 어디 보는데 야 뭐 어디 보는데 너 약간 지금 쟤들도 핵적인 느낌이거든 오? 하지만 우리 핵이 훨씬 더 쩐다 개쩐다 뭐 어디 쏘는데 야 어디 쏘는데 야 뭐 야 야 숨 참기는 왜 하는거야 자쿠 투 잇 치칸 오케이 오케이 치킨을 내 입에다가 때려 막는다는 소린가 에이 투 투 투 투 투 투 노노노 노노노 저거 저기있나봐 1대1대1이네 보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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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넘버원 에이 에이 이게 금방 개 아이디 미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핵쟁이 전적이에요 해샷 59% 해샷 53% 이번 전적 밖에 없고요 이번 시즌밖에 저격거리가 800m고 요건 500m고 전적들이 0 0 일부러 던지는거하고 나머진 1,800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직통으로 신고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지 먹겠죠 뭐야 야 밴 당했는데 야 바로 밴 당했어 영구인 야 바로 밴 당했어 어 음 으